러시아의 장면 러시아의 장면 러시아의 장면 러시아의 장면 러시아의 장면 물 걸어봐. 피해자는 안 돼.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? 러시아가 됐다고 폭력까지 쓰는 거야? 이거 다 찍어놔야겠다. 못된 버릇이 생겼어. 너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. 수고하십시오. 이거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볼게요. 지금 진짜 찍어줄게. 지금 많이 찍어줄게. 러시아의 장면 러시아의 장면 어떻게 찍어야 돼. 괜찮네. 동영상으로 찍어도 똑같아. 이게 낫다 동영상. 안 보이지. 네가 거기 있으면 때리겠어. 다 미친다. 계속 해도 되겠다고. 알았다 인마. 다 미친다. 응. 야 너 뭐 하는 거야? 야 이제 회장님이 됐다고 막 현명을 쓰고 그랬대. 야 무섭다 너. 왜 이렇게 안 받는데도 진짜 너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. 안녕. 안녕. 네네. 공문 안 가져갔어. 공문 안 가져갔는데. 이거 막 회장님하고 막 큰일 없어도 돼. 뭐. 내가 지금 나를 치게. 줄거라도 나를 놔야지. 어휴. 어울리지. 하아. 무슨 새끼. 가라. 다신 오지 마. 너 이제 여기 회장 아니야. 아니. 너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. 알았소. 야. 그냥. 흑. 왜 볼록하게 말하냐. 그러니까. 많이 못 찍은 게 아니라. 근데 이제. 예. 많이 찍었어, 많이. 많이 찍었다고. 가사 대편. 교륵. 반납 액션부터 갈게요. 레디. 레디. 액션. 오 좋아. 이 주름이 비슷해요. 요거 하는 거예요. 머리도 2대8 해야 될 거 아니야. 무수 없냐? 누가 요즘 못 쏘겠어요. 머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남자 머리가 생명인데. 당연하지 남자 머리가 생명인데. 짜증내지만 알지. 야 더 수준이. 약먹어. 약먹어. 사줄게. 야. 비싼. 알지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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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았습니다. 액션. 아니야. 아니야. 괜찮은데. 이게 내, 내, 내 시점네. 아. 아. 여기 있어. 핸드폰. 그리고.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. 나. 핸드폰. 귀여워. JTBC 10주년 특별기획. 시지프스. 더미스. ign요. 자. 어렵다. 이별지. 아멘.